오늘은 리어 크로스라고 하는 걸 배울거에요. 원래 크로스라는 개념은 걔가 오른쪽에서 같이 달리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바꾸는 흔들림을 크로스라고 해요. 또는 왼쪽에서 같이 가다가 걔가 내 오른쪽으로 오게 하는 걸 크로스라고 해요. 근데 리어 크로스면은 리어 뒤에서 크로스를 맞추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걔나 이쪽으로 가다가 걔가 넘을 수 있게 내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만들어서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. 근데 걔가 먼저 가요. 내 뒤에 리어에서 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. 그 다음에 걔가 이쪽으로 가요. 가다가 넘으면 내가 왼쪽으로 이동해요. 왼쪽으로 이동하죠. 그래서 크로스라고 해요. 근데 이걸 하려면은 걔들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도는 것을 더워야 돼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걸 레프트, 라이트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. 작은 개들은 가급적 무릎을 꿇고 좋아하세요. 라이트, 예스. 라이트. 라이트, 예스. 레프트를 잘 못해요. 걔들이. 레프트, 예스. 레프트, 예스. 레프트, 예스. 레프트, 예스. 레프트. 레프트라이트를 가리켜야지 왼쪽으로 잘 못가요. 집에 가서 레프트라이트 연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? 레프트라이트 아,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샌들을 먼저 보내고 샌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걔를 먼저 보내고 뒤에서 방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탠드부터 가르치게 해, 레디, 고 위에서 나쁜 놈을 줄이야 레디, 고 고 점점 허들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돼요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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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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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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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뒤로가 그만 다른 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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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 32 33 30 30 30 30 30 33 31 32 33 트립다이빙? 네 트립다이빙 한번 해보세요 안 넘어도 돼요 안 넘어도 돼요 트립다이빙 하세요 그냥 트립다이빙을 왜 그렇게 하세요? 뒤로 가는데 던져주면 어떡해요? 뒤로 가는데 던져주면 어떡해요 헬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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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헬멧 안 져서 하세요 안 져서 헬멧 아이고 아 까먹었어 하지마세요 몸은 움직이지 마세요 뒤로 돌면 몸을 돌리세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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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세요 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줄을 다 한테 주세요 안쪽으로 줄을 당기는게 아니고 얘가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이고 잘했어 햄 주세요 연 또 부르세요 연 저 몇개 주세요 연 예스 땅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부르세요 땅에다 던지세요 네 줄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줄 치우시고 연 예스 구독 들어가세요 불러요 이제 겁이 안내게 하는거에요 연 지나가면 보상이 돼요 연 연 예스 너무 힘들어 연 예스 연 굿더 터널 신났어 터널은 신나는거야 조금 더 늘려볼까요? 길이는 1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연 터널 예스 굿더 다시 따라 움직이죠 예 예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렇죠 반대방향으로도 아 개 보고해야죠 개 놓치면 안돼요 예 좋습니다 반대방향 그 앞에 서있어요 앞에 서게 컨너를 앞에 서게 컨너를 앞에 서게 섰다가 그렇죠 예 들어가세요 아 늦었어 다시 그렇죠 던지세요 잘하셨습니다 끈을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구멍 안쪽으로 불러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줄 땡기지 말고 줄 땡기면 안돼요 화이팅 화이팅 반대로 줄을 넘겨주세요 저쪽으로 두사람 위치 바꾸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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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던져줄까요? 네 바닥에 던져주시는게 좋아요 화이팅 불러요 화이팅 출 bark 그렇죠 그 안으로 쳐다보면서 같이 나이 콘택트하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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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줄 없어도 될거같아요 화이팅 줄 풀러주세요 진짜 봐주세요 表실 FiD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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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쳐다보세요 아이콘택이 되야되요 안으로 더 가까이 터널 안으로 가셔가지고 그렇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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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링 하면 안돼요 해물을 루어링 하면 안돼요 파이팅! 다시 줄까? 일로 가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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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택 됐을때 부르세요 기다리세요 파이팅! 파이팅! 네 됐습니다 나와서 일어나세요 이제 던져주는 이유는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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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! 예스 그떡! 터널! 예스 그떡! 터널! 예스 그떡! 터널이라는 걸 알려줘요 터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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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파이팅! 터널! 터널! 몸만 돌려도 터널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거죠 이렇게 터널! 터널! 줄을 더 짧게 해야죠 빠지지 않도록 터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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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를 내 용기를 내 random 친구들은 문제가 없다 우리 친구들아 저는 인상의 이틀 지금은 운동돼 저희는 운동돼 요새가 조금씩 좋더라구요 그는 운동돼 그 Benedictus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베드로 놓고 이쪽에 또 가셔야죠 잘자 한지 한지 안채 못먹어 한지 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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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대체 다만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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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단지 잡아주세요 멸치 잡아야지 방금 저처럼 했지 아 네 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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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wan yield 이쯄히 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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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만 해요 지금 한쪽만 해요 한쪽만 해요 됐어 가겠습니다 지금 가볼까? 으핳 으핰핳 이만큼 밖으로 꼭 하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